안녕하세요. 넥슨 모바일의 새로운 게임 제국 온라인의 홍보모델 김나나입니다. 지금까지 전세계에 천만 이상의 유저들을 열광시킨 엠파이어 온라인이 오픈 1주년을 맞아 제국 온라인으로 한국 유저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그동안 제대로 된 모바일 RPG 게임에 목말라 계셨었죠? 자 그럼 지금부터 저 나나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MMORPG의 종결자 제국 온라인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? 제국 온라인은 턴재 방식의 RPG 게임입니다. 이스트랜드, 노르딕, 아틀란티스, 그리고 마야까지 총 4가지의 종족 중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종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제국 온라인은 조작이 간편해서 RPG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제국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7천종 이상의 다양한 아이템과 1500개 이상의 무궁무진한 맵, 5000개 이상의 퀘스트, 그리고 7500개 이상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국 온라인에서는 600만개 이상의 코스팀 조합을 통해 나만의 맞춤 아이템 조합이 가능합니다. 개성 가득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. 제국 온라인은 어떤 모바일 게임보다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. NPC, 몬스터는 물론 맵 구석구석까지 아주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솔로인에 지치셨다고요? 왜 모바일 게임은 파티로 사냥을 못하냐고요? 이제 제국 온라인에 맡겨주세요. 실시간 온라인으로 최대 5명까지 파티를 구성하여 퀘스트 수행은 물론 혼자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몬스터까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. 파티장이 되어 전투를 이끌거나 파티원이 되어 파티장을 따라가세요. 그동안 혼자 외롭돼 즐겼던 모바일 게임에 아주 새로운 재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. 제국 온라인이 제국 온라인인 이유 바로 제국 건설에 있습니다. 제국은 단순한 길드가 아닌 유저들이 직접 건설하고 다른 제국원들의 힘을 모아 건물을 세우고 다른 제국과 전쟁을 벌여 힘을 증명하고 보상까지 획득할 수 있는 제국 온라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. 개설된 제국을 찾아가거나 직접 나만의 멋진 제국을 만들어 보세요. 제국 간 전쟁을 통해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는 믿기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제국 온라인에는 그 밖에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. 게임 중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채팅을 통해 유저끼리는 물론 게임 내 상주하고 있는 GM과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가끔 GM분들이 강력한 몬스터를 함께 물리쳐주기도 하고 번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을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제국 온라인 이제 저 나나와 함께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어보실래요?